장난은 끝났어 놈들은 내 차지야 이젠 빌어도 소용없거든 진짜 재미 좀 볼까 누구도 날 막을 순 없어 놈들은 이제 쓸모가 없거든 저랑 놀려면 게임을 아주 잘 하셔야 돼요 구미호를 꼬시려면 뭐가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시겠죠 가실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구미가 당기네요 망설이지 말아요 비밀 얘기해줄래요 절 못 믿는 거예요 뭘 원하는지 알고 있어요 가슴이 더 뛰게 해줄까 아님 멈추게 해줄까